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오늘 테슬라 기사 3가지 소개해드리고 다시 한번 매도 시그널이 나온 기술적 분석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 자율주행 충돌의 위험이 있는 36만대 테슬라 리콜 덕분에 테슬라 주가가 5.7%가 빠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리콜 때문에 빠진 거라고 보는 거는 조금 갖다 붙인 것 같고 시장이 오늘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오늘 시장이 좀 빠졌습니까? 특별히 막판에 보면 보세요 여러분. 대박이죠? 완전히 막 어떤 명쾌한 원인 규명도 안 된 상태로 완벽하게 결국 기술적 분석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M자 영화랑. 완전히 오늘 헤드 앤 숄더였던 거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헤드 숄더. 완전 사람이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완전 어쩜 이렇게 똑같죠? 와 대박. 그러나 저러나 이 언론들이 테슬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요. 사실 자동차 회사에 있어서 리콜은 늘 있는 일이에요. 리콜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안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리콜이 발생했다가 아니라 리콜 발생한 차에 대한 회사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콜이라는 거 이슈 때문에 그 차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GM하고 포드는 지금 아예 사라졌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과 테슬라 사이에서의 FSD, 완전 자료주행에 대한 굉장한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정확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노조 결성을 추진한 공장 직원을 해고해버렸네요. 보복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기부도 많이 해서 좀 칭찬해 주려고 그랬더니 쪼잔하게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또 한 가지. 자, BMW를 제치고 럭셔리 브랜드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테슬라가. 와, BMW가 브랜드 1위였는지 몰랐네. 그렇죠? 테슬라 입장에 대한 되게 좋은 거죠. 사실 작년에 CEO 리스크 때문에 테슬라가 연일 곤도박치 질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그렇죠?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사실 가장 큰 위험 리스크인데, 리스크였음에도 불구하고 BMW를 제치고 테슬라가 1위에 올랐습니다. 자, 테슬라 보면 어떤 모습 나왔죠? 제가 이 뚫은 저항선 지지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지해주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자, 윗꼬리 달린 은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M자형, 상승, 상승, 상승의 윗꼬리 은봉, 그 다음 내일 나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일 테슬라 움직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일 다시 한번 여기서 은봉이 달리면서, 밑에부터 시작되면서 은봉이 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테슬라는 전형적인 하락의 시그널, 어떤 하락? 이런 하락. 헤드 앤 숄더. 헤드, 숄더, 헤드, 숄더.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일하고 모레 우리가 테슬라를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짧죠?